아 여기 물소리가 나죠 이게 아 멋있어요 멋있어 이거 좀 봐요 이거 개구리인가봐요 이게 잉어가 큰 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땐 이렇게 분수가 있고 잉어가 이렇게 있는 연못이 있었는데 우리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 연못만 사이즈네요 이만한 사이즈에서 그 어릴 때 기억이 나네요 아 우리 한옥이 참 멋있네요 정말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그 선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달라요 우리 한국의 기화의 선은 그리고 오래된 기화가 일품이에요 요즘은 저렇게 선으로 만들어서 굽지를 못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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